저기 손님 프라상 드셨습니까? 난 해도 내가 혼자는 다 못 먹어, 도저히.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여기 남경사님. 요, 저, 다 와. 김승현님, 일로. 빵이 얼마 없어서? 아니, 아니. 안순경, 그 김용만순경은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니, 제가 인원이 지금 딱 5명이지 않습니까? 이 바닥이. 그리고 오다 들키는 거 아니야? 열려 먹어야 재미있다 보기 전에. 아니, 열려 먹어야. 빨리 먹어야 돼, 지금. 빨리. 금방 들어온데. 아, 오셨구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잘 먹었다니. 아니, 뭔 얘깁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장님이 또 이렇게 또 크루와상을. 이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 날 완전히 배도 오는구나. 저희만. 아뇨, 아뇨. 아니, 저희는 뭐. 대천 해수욕장 가서 열심히 바르고 다르고 왔는데. 빵을. 깜짝이 잘 먹었습니다. 깜짝이 잘 먹었습니다. 깜짝이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뿔뿔이 흩어집니까? 여기만 빼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이게 현실입니다. 보셨죠? 여기 없어서, 없어서. 어찌됐건 뭐 지금 빵 파티하시고 뭐. 지금 성공하셨습니까? 잘 했어? 예, 저희 뭐 승경주 분들께서 너무 지원을 잘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점검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이렇게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고생도 했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 들어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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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끝냈으니 즐거운 밤을 박수 한 번 치고 끝냅시다, 탱글업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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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